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예솔입니다. 금요일 조금 홀가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국내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기는 했죠. 하지만 전쟁 우려,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이 시기를 기회로 잡으실 분들도 무조건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모아 데이터를 패스하고 하루 조금 쉬어볼까 했는데 보니까 3월의 첫 공모주 코람코 더원 리츠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나 개발이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츠에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리츠의 투자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그 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지 리츠의 투자 목적은 배당금을 챙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 맞춰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이번 리츠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가 실물 자산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매입하게 되고요. 코람코 더원 리츠와 코람코 자산신탁이 자산관리 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산관리나 운영은 코람코 자산신탁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코람코 더원 리츠가 부동산에 편입할 때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잖아요. 리츠 주주들의 투자금 플러스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합니다. 선순위 담보대출도 있고 후순위 담보대출도 있는데요. 후순위의 경우에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 공모자금을 통해 후순위 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리츠의 운영은 코람코 자산신탁이 맞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탁은 국내 민간 리츠 운영 개수와 규모 면에서 리츠 업계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상장 리츠도 이미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리츠 코크랩과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있습니다. 이리츠 코크랩은 리테일 리츠예요. 뉴코아 백화점이나 2001 아울렛 이런 쇼핑몰 이랜드 리테일의 보유 매장을 편입 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른 리테일 리츠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아요. 빨간색 선이 이리츠 코크랩의 주가를 나타내거든요. 그만큼 배당이 잘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옆에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주유소 기반의 리츠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성향의 리츠 대비해서 빨간색 선을 보시면 최근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코람코 더원 리츠도 코람코 자산신탁이 운용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투자 대상은 무엇인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한 투자 대상은 딱 하나예요.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빌딩 여의도에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서울 3대 오피스 권역 중에 하나고요. 금융의 중심지죠. 앞으로 여기에 신림선 경전철, GTX 비노선, 신안산선도 여의도를 지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또 여의도 디지털 금융특구 조성도 진행될 계획이라 앞으로 더더욱 유동인구 증가와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가치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빌딩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지 임대료는 안 밀리고 잘 낼 수 있을지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IR 자료를 보면 층별로 이렇게 입점해 있는 회사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재미삼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주요 임차인은 하나금융투자와 한국3M 그리고 인텔코리아 되겠습니다. 준공 이후부터 29년간 쭉 임차 중이라고 해요. 현재 기준 총 면적의 82.6%를 주요 임차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높은 기업들이고 막 당장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또 중요한 게 공실률이죠. 공실률이 높으면 아무리 주요 임차인들이 잘 버틴다고 해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2022년 1월 19일 기준 공실률은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빌딩의 1, 2층의 공실이 발생했는데 아마 머니투데이 방송센터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게 1, 2층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1%대면 서울 주요 권역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 대비해서 확실히 낮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맨 밑에 빨간색이 하나금융투자빌딩의 공실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공실률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료는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여의도 지역에. 이 부분도 리츠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죠.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피스 공급이 완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임대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2, 3년 동안은 낮은 공실률과 높은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봤던 주요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보면 하나금융투자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매년 3% 인상, 한국3M은 매년 2% 인상, 인텔코리아는 임대료 매년 3% 인상, 관리비는 매년 평당 1,000원 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지금 금리 인상되는 시기고 물가도 막 오르고 있는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올려받지 못하면 배당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짚고 가고요.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 보겠습니다. 이번 코람코 더원 리츠도 매력적인 게 분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결산일이 2월과 5월, 8월, 11월 말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안산 배당 수익률 6.2% 정도로 잡고 있어요. 6.2%는 공모가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6.2%면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국내 상장사들 포스코나 쌍용 CN이나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니까요. 분기 배당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선 이번에 공모에 참여를 해서 1년치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수익률은 어느 정도 일가를 계산해 봤는데요. 투자 설명서에 제공된 기간별 예상 배당금을 총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28일 배당 기준일까지 해서요. 312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공모가 5,000원 기준의 수익률은 6.24%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부분이 보통 분기 배당이라고 하면 결산월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가는데 코랑코 더원 리트는 2월, 5월, 8월, 1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유입되는 시기를 좀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배당 상품과 같이 투자를 하면 교차적인 배당이 가능하니까요. 훨씬 원활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이번 리트의 포인트들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위험 요소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 위험. 앞에서 얘기했듯이 리트는 투자 대상을 편입할 때 차익금을 쓰게 됩니다. 후순위는 공모자금을 통해서 다 상환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그래도 선순위 담보부 차익금이 남잖아요. 현재 근데 금리가 막 인상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리트의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근데 보시면 다행인 게 연 2.55%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더라고요. 만기는 25년 11월 6일까지. 즉, 만기까지는 연 2.55%의 금리가 쭉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서 괜찮네요. 플러스, 앞에서 봤듯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매년 상승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은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위험. 공실 해소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공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시한 배당 수익률은 이 공실이 올해 12월에는 해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공실이 오래 지속되면 배당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표에 공실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놨더라고요. 공실률이 근데 1%로 낮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위험은 임차인의 만기 후 미갱신 위험입니다. 한국3M의 계약 만기는 23년 4월 말, 인텔코리아의 만기는 23년 12월 말이에요. 사실 이 친구들이 지금 29년 동안 쭉 계약을 유지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 혹시 만기 후에 계약이 재갱신되지 못하면 배당 수익률은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 이번 리츠를 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투자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서울 3대 오피스 권역인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빌딩이 투자 대상이라는 거. 주요 임차인은 하나금융투자, 한국3M, 인텔코리아이고 공실률이 1%대로 낮다는 거. 예상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이고 분기배당을 실시한다는 거.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고 차익금은 2.55%의 고정금리가 25년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익예측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794.90대 1인데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리츠끼리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 이어서 역대 2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거고요. 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신청수량 기준 16.51%를 기록했어요. 우와, 일반 IPO들보다 높네 싶은데 이것도 리츠끼리 따져보자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정도. 국내 첫 분기배당 리츠로 관심을 모았던 SK리츠보다는 확약 비율이 좀 낮은 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경쟁률 높고 확약 비율도 무난해서 수익예측 결과 괜찮고요. 넘어가서 공모기율 보시죠. 리츠는 공모가가 5천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공모 규모는 약 975억원 되겠고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 30%인 585만 주입니다. 청약은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보통 리츠는 3일 동안 청약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이틀만 하더라고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아직 미정. 또 100% 비례로 진행됩니다. 균등 배정 없어요. 경쟁률에 따라서만 배정을 받게 됩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 공동대표 주관사예요. 배정 물량은 50대 50, 292만 5천 주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래서 청약일의 경쟁률 보면서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코람코 더원 리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마 마찬가지 분기배당을 실시했던 SK리츠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SK리츠, 무려 청약증거금 19조를 모았고요. 상장일 최고가 기준의 상승률 27.6%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올라서 6,910원까지 찍었어요. 뭔가 이런 흐름을 지금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보통은, 보통의 다른 리츠들은 상장일 수익률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한서부 T&D 리츠, 가장 최근에 상장한 신한서부 T&D 리츠는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아무튼 보수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잡고요. 그래도 코람코 더원 리츠는 약간의 오버슈팅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츠는 사실 상장일의 차익실현보다는 배당을 꾸준히 챙기는 개념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청약해볼 만한 리츠인 건 맞는데요. 대명에너지하고 일정이 겹쳤어요. 대명에너지의 수익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수익예측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 체크하시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일반 등급도 36억 5천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니까 한도 걱정은 우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삼성증권도 온라인 전용에 해당이 돼도 18억 2천5백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우선 대명에너지를 좀 더 살펴봐야겠고요. 그때 다시 청약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2월 마지막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통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